방금의 잡상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에 한 말에서 영감을 받아서 생각을 좀 더 했고 나름 진척이 있는 것 같아서 떠올립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름을 붙이자면 원슬롯 가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유튜브를 두 개 이상 올린다고 하면 그 생각만 하루 종일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에 유튜브 두 개 이상 올리고 논문도 한 개씩 읽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지켜지지가 않고 오히려 유튜브까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 저는 그럼 일단 하루에 유튜브를 두 개 이상 올리겠다고는 스스로 다짐을 했고 이미 유튜브를 시작했으니까 적이 기본 전제겠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가 대학원생으로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은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상도 너무 길면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짧아야 되고 제가 하는 일도 완결성 있게 하나하나 작은 단위 과업으로 쪼개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개발자스럽게 커밋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네에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제 1순위의 목표로 슬롯에 넣고 있으려면은 결국 매일매일 최소 두 개의 커밋을 사냥하려는 커밋 사냥꾼 같은 마인드로 살아야겠죠 마치 진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이거는 컨텐츠로 삼기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요 거기에다가 제가 안티프레즈를 해주려면 아니면 최소한 로버스트하기라도 하려면 세이브 영상을 쌓아놓고 한 개를 쓰면 두 개를 채워놓는 식으로 해야지 커밋 사냥에 실패했을 때도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모든 커밋이 유튜브 영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처음에는 위험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너무 사소하고 아무도 관심 없을 영상을 많이 올리는 거는 정말 재미가 없고 그것은 오히려 구독자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까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약 정리 포장을 해서 3문 내외로 만들자고 생각은 했지만 아무리 포장해도 재미없는 거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이런 거는 좀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논문을 찾았고 하나를 훑어봤다라고 그냥 프로그레스를 보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찾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정보가 있었는데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었고 이런 재미있는 정보가 있더라 라든가 아니면 제가 과제를 했으면 과제가 어떤 걸 했는지 좀 보기 좋게 포장해서 자랑을 하고 왜 안되는지 뭐 이런 것도 주저리 한다든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생각이 콘텐츠로서 올리기 부족한 거는 꾸준할 때예요 꾸준하다는 말이 사실 되게 나쁜 말이 아닌데 제가 말하는 꾸준함은 멈춰있는 꾸준함입니다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헬스를 매일 7시부터 8시 반까지 간다 이러면은 예 오늘도 헬스를 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최소한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것은 노재민 콘텐츠라 너무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같은 걸 하더라도 발전과 변화를 주면 그건 재미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헬스장을 다니더라도 뭐 오늘은 중량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했는데 괜찮다 근데 어깨가 아프다 이래서 뭐 오늘은 운동 많이 했으니까 고기를 먹으러 갈 거고 내일은 헬스장에서 벗어나서 한번 뭐 조깅이라도 해보겠다 하고 조깅 영상 올리고 이러면은 재미가 있어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함도 안티프레질한 꾸준함은 결국은 발전과 변화를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적용으로 논문을 결국은 생각을 했었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해답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을 체계적으로 읽는 아까의 고민은 전 저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제 방향에 도움을 줄 거니까 하지만 지금 제가 슬롯이 하나라서 매번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지금 상황에서 논문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은 조금 더 억적 베이스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후보를 77개나 찾았어 3시간 동안 써서 아니면 3시간 동안 논문 15개를 속독을 했어 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가 약간은 비상하고 재미있을 만한 컨텐츠 위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프로세스가 도입이 된다거나 새로운 예외 대처를 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건하게 안티프레질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논문을 체계적으로 읽는 법도 하다보면 수렴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효과적인 방법론을 찾고 그러면 하다보면 노잼 꾸준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러면 유튜브 콘텐츠는 안 될 테니까요 근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해보면 알겠지 하는 마인드로 일단 당장 해보겠습니다